입장하고 계십니다. 모두 자리에 있으며 생각스러워 받으십시오. 에어프리카 tutto 등봉 숙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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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광두 부의장님 비롯해서 우리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.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. 우리 경제의 올 한 해를 제대로 보고 또 내년을 전망해야 하는 이 시기에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를 개최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. 먼저 우리 위원님들의 아주 적극적인 활동과 노고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경제정책 과제들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서 또 많은 좋은 그런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. 많은 좋은 의견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특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경제라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대해서도 그 방향이 좀 잘 설정되고 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전달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과한 대책도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.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오늘은 대한민국의 산업혁신이 의제입니다.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의제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입니다. 우리의 전통 주력 제조산업을 혁신해서 고도화하고 그걸 통해서 또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도 대단히 절실하고 또 앞으로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를 혁신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절실한 그런 과제입니다. 오늘 우리 대한민국 경제 요즘 침체 부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심지어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오늘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 저는 산업혁신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경제나 산업정책 부분에서는 다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또 고수 앞에 먼저 말씀드리다가 낭패를 볼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제가 또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혹시 또 제 이야기에 제약을 받아서 자유롭게 논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겠습니다. 가급적 많은 분들이 정말 좀 자유롭게 편하게 무슨 이야기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정부의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에 참고로 삼겠습니다. 오늘 다 바쁜 시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늘 다 바쁜 시기에 오늘 다 바쁜 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다 바쁜 시기가 다른하시는 분들과 함께 case 과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